마태복음 1장 20절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생명되신 주님 어리석은 인간들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 모습으로 되지 않는 걸 깨달았길래 위대하시고 고개하신 주님 의자고 나와 싸우니 한신명도 이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게 우리 주께서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행여나 사탄 기어들고 막고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 주께서 하금으로 불성각으로 불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신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순서에 보면 쓰임 받는 마리아 그린마리아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가 참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58절 시작 예 읽으세요 예수께서 나를 찾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일을 보니 아브라함이 나에게로부터 너의가 힘드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태봉 1장 16절에 보면은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 이 나신이라는 뜻은 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우리 주님께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은 신성으로 계셔서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은 인성 이미 계셔서 마리아에게 나시고란 뜻은 마리아를 쓰시고 마리아를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계셔서 오늘 이 내용이 마리아를 그 당시에 많은 여성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를 쓰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이루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에 여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마리아를 쓰셨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마리아를 쓰신다는 사용하신다는 이루신다는 뜻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단 하나 처녀를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처녀에게 나시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왜 쓰임받았을까 마리아가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연이가 아니라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나왔다 그랬는데 요셉이 왜 쓰임받았을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3절과 5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두부나 거듭 말씀하셨는데 11절에는 나사로를 일컬러 우리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는 뜻은 벗이 아니에요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벗이 될 수가 없어요 친구라는 뜻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한 때론 여러분도 남자끼리 친한 남자들은 아내에게 비밀을 하는 것은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아마 여자분도 그럴 거예요 남편 남편은 어쩌면은 본의 아니게 비밀 하더라도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을 두부나 거듭 복수로 말씀하시다가 11절에는 우리 친구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신명들 중에 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좋아했을까 그 나사로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은 현재 환경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나사로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7전 21절에 보면은 뜻이 주님의 뜻이면 방법도 주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뜻은 전부 다 주님의 뜻이고 방법은 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노랑시티에도 나가고 구티미도 설계 나갑니다 부족한데 제가 죽이 되려고 그랬던데 죽었던 몸을 주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 원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의 서른 분 러시아 중국 홍콩 불란서 수외든 이 나라를 조금 지나는 대로 죽었던 몸이니까 어디든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주님 불러주시면 이미 죽었던 몸을 덤으로 사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데 이 강마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미리 복문을 어디 걸 할 거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복문을 이렇게 물어보시게 저도 모르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설계가 맞을 건가 은근히 근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좀 두수없이 전화드려서 깨닫고 은혜받는 여러분이 됐어요 10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크리찬이 왜 어려우냐 제가 기도드릴 때마다 막 출입기 2장 12절에 보면은 부모를 그대로 섬기라 그리하면 그리함이란 뜻은 수직으로 기둥처럼 환경 현실 때문에 우로나 자아로나 기웃지 않고 그리하면 수직으로 바로 나를 섬기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왜 크리찬이 어려운지 아느냐 이불을 주여주여 하면서 자기들 방법을 쓰신대요 누구가? 저가 그래요 오늘 또 전달하는 말씀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천도교 모임을 가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어느 분이 전화인지 몰라 천만에 정말 천도교에 중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신앙을 가지기를 모임을 원하시니까 예 이때가 그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팔아서 성교하시고 자가용 팔아서 성교하시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배가 고파야 청교도 오와케티 신앙이 자라나지 지금 보다만 늘리면 얼마나 허가 찰나는데 어떻게 성교 청교도 신앙이 나타나? 안 나타나? 지금 야단 난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백몇 편이 구TV에서 노랜시티에서 설계 쭉 나왔어요 따라서 지금이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 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를 찾는데 먹고 마저씨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러나라는 뜻은 노아는 위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라는 뜻에 따라 이때가 노아의 때다 말씀에 위로받는댑니다 남편이 알아줍댓까? 아내가 알아줍댓까? 성기는 높여서 알아줍댓까? 장로가 나를 알아줍댓까? 주님이 도왔대라는 말씀은 이때가 말씀으로 위로받는데 모였다 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말씀하자마자 부족하던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계셔서 가지고 마리아를 쓰시고 나시고란 뜻은 나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7장 49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는 가운데 깨달읍시다 요한복음 7장 49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아멘 율법을 알지 못하면 뭐를 받아요? 저주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 많은 신년들이 율법 율법 하는데 과연 율법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그 상세하게 신명기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지 신명기 5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원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산물을 유아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원약은 약설고 계명이고 율래고 법도고 규래고 명령이에요 누구하고 세우신 거예요? 아득한 율법에 세운 게 아니고 오늘날 나와 세웠어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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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 거예요 제가 부족하게 죽었던 몸이기 때문에 벤길턱을 자주 나가 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든가 정제하고 비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마태봉 1장 21절에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앞으로는 같은 분이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다 6가지로 표현해 주셨는데 앞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랑으로 우리를 재앙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던 걸 구원하러 이미 오셨고 언젠가는 오실 분이 주님으로 오셨죠 주님은 딸의 주님은 최고의 심판관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재판하면 우리 주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네가 왜 재판하니? 기도 좀 주지 우리 재판하잖아요 남편의 아내의 형제 간의 목회자의 성두들에게 비난하고 정제하고 재판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신병기 14단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은 땅의 흐름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이 뭐냐면 마르지 않는다 중단 그 냉장고에 여면 과일도 생선도 고기도 곡식 나달도 영구고 굵고 탐실한 것이 너에게는 중단이나 멈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하신다는 뜻은 여호와 나와 사이에 불평, 원망, 신망, 미워, 고집, 혈기 엽지 34단 15절에 혈기를 부르면 일치로 망하고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고집을 부르면 망하고 그랬는데 주님 여호와 주님과 나 사이에 불평, 원망, 고집, 혈기 끼어들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는 감낭산에서 기도 드렸었고 감낭산이라는 뜻을 원해 보면 최상의 최고의 열매에요 따라서 기도에 최상의 최고의 기도는 감낭산의 기도들이시다가 개스만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감낭산과 개스만의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낭산 끝자락에 개스만의 그랬어요 따라서 개스만은 기름 드려요 참기나 들 때 본체가 으스럭 깨뜨려져야 주옥 같은 맑은 기름이 나오는 해맑은 그러면 최상의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 죽는 여러분이 되세요 진정고 살고 싶은 남편 앞에 인정받은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전하러 왔어요 인정받으세요 인정받으세요 어느 시장이 누가 소개했어 부족한 저한테 가면 알려줘 깨우쳐 준다 알려줘 깨우쳐 준다 왔어 맹암을 내놔 시장으로 출마 안 돼 맹암을 받자마자 생활이 엉망이야 당신 안 돼 맹암을 보면 돼 그 시장 출마하는 사람의 그걸 꺾고 잡아 웃으면서 기독교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암질라 딱 쓰는 거야 기독교의 사랑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과 믿지 않는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의 인정받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명암만 내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당신 보고 오늘 출마 당신은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기도 드립시다 주님 뜨시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대화 속에 깨닫게 하고 가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자마자 눈물 흘리면 갔더니 그냥 아름답게 떨어지고 말아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압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죽음으로 아내 앞에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남편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로는 돈이 없다고 환경 때문에 자식 내 속으로는 자식 앞에도 자식들 앞에도 인정받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죽음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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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시럽니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여러분 남은 생에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관리해서 복 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장세기 이슬치장 복이란 단어가 열두 분이나 기록됐어요 복 복 그 현실은 저도 두 명처럼 저 수제에 있을 때 기돈도 크고 자가용 비싼 걸 타고 다녔는데 자가용 비싼 걸 타고 다니는 복 그게 아니에요 자가용 때문에 재산도 생명도 얼음을 당하잖아요 아파트 저도 큰 평소를 사봤습니다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복이 뭔가 복 따라서 복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복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복은 내 부족함을 느껴서 늘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게 복입니다 복 그게 복이란 창세기 이슬치장 복이란 단어가 열두 분이나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감낭산에서 최선 최고의 기도의 제물은 겟셋말은 기름틀 본체가 의실해진 그 결과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순서대로 최상의 최고가 뭐냐 내가 죽는 거에요 내가 죽는 거에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는 거에요 내가 성기는 교회에서 내가 죽는 거에요 그게 최상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먼저 죽어졌겠죠 죽어졌으면 기다리세요 엄청난 하늘 문이 열리실 거에요 그랬는데 그 골고다란 해월 이 사람의 두상 뒤에 해월 내용인데 왜 거기에서 우측과 좌측의 강도 한국 표현은 산적인데 왜 우측도 죄인 좌측도 죄인의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냐면 흙으로 창조하신 거 십자가를 가운데 지신 거 성경 읽다가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에요 이해를 못해서 2년동안 기도 드렸어요 그 주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골고다에서 왜 우측으로 좌측으로 강도가 우측 좌측 강도는 죄인인데 왜 죄인 가운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니까 막연히 보면 되는데 그것 좀 알고 봐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 됩니까 십자가 내용이 네 가지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 아론에게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고개가 숙였어요 숙였어요 누가 영감으로 그린 거에요 영감으로 고개가 숙여져야 전도가 되는 거에요 사건의 지팡이이고 지팡이 의지하지만 이 지팡이는 하느님께 나에게 인천의 어느 곳에 박무팩하고 여럿이 모였는데 나겸일 목사님하고 최성일 목사님하고 이승 목사님하고 이승 목사님이 많이 모여놓고 호텔에 사는데 이 부족한 걸 제기해 와서 설교를 부탁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나도 여러분에게도 사건 일으킨 지팡이 교만의 지팡이 우질대는 지팡이 큰소리치는 지팡이 세상적으로 사는 지팡이 아니냐 나도 모르게 나와 여러분의 지팡이 찌는 하나님의 지팡이 고개 숙인 지팡이 그래서 에스레스 2장 7절에 보면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하라 시장에 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라 내가 죽어져라 내가 죽어져라 전도하기 위해서 에스레스 2장 7절에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신병기 5장 3절에 보면 요가께서 호랩산에서 호랩산이라는 뜻은 물이 없고 겉마르고 풀립도 살아나지 않는 아주 메마른 땅에 우리와 언약을 세웠으니 이 언약은 언약은 계약 명령 법도 법규 명령 약속 규례를 여섯 가지 언약을 요가께서 우리 열저와 나와 아득한 옛날 알도 못한 우리 할아버지까지는 알 수 있지만 할아주 이상 모르잖아요 그분들하고 아득한 옛날에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율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열소가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일출에서 일몰 여기 살아가는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나와 약속을 선거에요 근데 율법 율법 율법에 따라서 범장은 그 신앙은 율법을 갖다 가버렸지 않은 거에요 주여 내가 부족해서 뛰어넘지 못했으면 10편 18편 29절에 뛰어넘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잠원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다시는 것은 왕궁을 찾아 못한 마음을 다시는 것은 우리가 뛰어넘지 못해서 사건이 생기고 또 마음을 다시지 못해서 사건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율법은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어? 아득한 옛날 나도 알도 못하는 수억 년 수천 년 전에 선조들하고 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주일에서 일몰 24시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호흡을 하고 있는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어째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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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하느냐고요 율법 잠원 3장에 잠원 3장에 넘어서 보면 율법을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잠원 4장 15절은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막 살아가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삼손은 태양이고 삼손의 아버지가 마누아인데 마누아는 진리안에 산다는 그 아들이 삼손이 깨닫지 못해서 드릴라라는 뜻은 지옥은 기생이지만 세상이에요 세상 무릎 베다가 두 눈이 뽑혔으면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에 더 많은 주님이 산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엉망배 죽은 무슨 소양 내가 살았어 바로 주님을 성주야 그게 귀한 건데 죽은 다음에 3만 명 죽이면 무슨 소양인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와 세운 것이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고린도 후aux 3절 고린도 후 2장 3절 고린도 후 3절 고린도 후 등교 고린도 후 혹 고린도 후 여기 출입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쓰시고 새기고 기록해서 모세 그러니까 말씀 66권 전체에 베드로 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10개 명만은 여호와께서 쓰시고 새기고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해 보니까 먹으로 쓴 게 아니고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어디서 쓰신 신비 나의 마음에 쓰신 이 마음에 어느 곳에 호텔에 가도 어느 곳 마음에 십자가 10개 명이 있는데 그 행동 그 언어 못하잖아요. 10개 명은 어디서 쓰셨어 하나께서 나의 마음속에 쓰신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남은 세계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나사로처럼 주님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진실한 여러 군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날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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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